사장님, 사장님 우리 아들이 왜요? 또 무슨 일이에요? 또 폐렴이 도졌어요? 아, 그게 아니라 아유, 뭔데요? 탁탁해 죽겠구만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장현우 씨가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? 연우야, 연우야 엄마 알아보겠어? 연우야, 형이야, 형 어, 연우야 정말 깨어난 거 맞아요? 아니, 우리 알아보는 것 같지 않은데 장현우 씨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성범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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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